6월 1위 후보는 걸크러쉬의 대결입니다. 화사의 마리아, 블랙핑크의 하유 라이크 댄. 이 중 6월의 음원 강좌는 블랙핑크 하유 라이크 댄입니다. 블랙핑크의 하유 라이크 댄은 뮤직비디오 너틀노 조회수가 공개 32시간 만에 1억 뷰, 7일 만에 2억 뷰, 현재 7억 뷰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죠. 전 세계 음악 팬들은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글로벌 걸그룹으로서의 입지를 붙였습니다. 다음은